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1편, 26살의 경대승, 정중부를 무너뜨리라 극본 이상납, 연출 임종성 무어라 하였는가? 청주 사람들이 같은 청주 사람들을 마구 죽였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본디, 청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간 청주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사운데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서울에 적을 둔 청주인들이 대거 희생됐다 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방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 수습하기도 힘에게 온 실정이거늘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인가? 하운데, 대왕패야 청주인들끼리의 다툼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아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 했는가? 예, 대왕패야 그 소식을 들은 서울의 청주 사람들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결사대를 조직하여 대왕패야의 명의라 속이고서 청주로 향하였다 하옵니다 뭐라? 거짓 어명을 내세우면서 결사대가 내려갔단 말이냐? 이런, 이런 이대로 두어서는 큰일이 아닌가 장군 한경래는 그 자들이 청주에 당도하기 전에 당장의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가서 어명을 사칭한 자들을 잡아오도록 하라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윤호입니다 명종 8년 서규로는 1178년 3월에 청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고려사절의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청주 사람들이 그 고을 사람으로서 서울의 적을 가지고 그곳에 물러가 사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그들을 거의 모두 잡아 죽였다 그러자 그 무리로서 서울에 있는 자들이 원수를 갚고자 하여 왕의 명의라 속이고 결사대를 모집하여 청주로 향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우선 남부대 유창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일반 군인 말고요 일단 관직을 얻어서 올라가면 어쨌든 서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려 전기 체제가 그런 체제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건 없어요 지방으로 내려오면 소위 말하면 중앙의 핵심 집단 내지는 지배층 하급이더라도 지배층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고려 전기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다 중앙에 그대로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애종, 인종 이때부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무너져가는데 무인정권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례 같으면 전혀 불가능했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관직을 했어요 무인이 됐든 문신이 됐든 그러면 거기서 관직을 끝났으면 거기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낙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에서 서울 즉 개경으로 올라가 출세를 했으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서울에 눌러 살아야 하는데 호적은 서울 사람으로 남겨둔 채 고향으로 내려가서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고향에서 지방의 관리로 있던 사람들이 그들과 다툼을 벌이다가 그들을 대거 살해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기적이든 하국 기적이든 기적이든 기적이 돼서 데려온 거예요 내려보니 지방에 갔던 유력층 자격 가족 혈연이 됐든 어떤 거냐 행세를 하려고 그러죠 한 번씩 하는 거야 간섭도 하는 거고 그러면 정례 지방에서 어쨌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지방층에서는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지들이 언제부터 서울까지 출세했다고 말이지 다시 내려왔고 왜 내려왔어 니들 원래는 내려온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내려놨단 말이지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 가는 거죠 청주 같은 경우는 원래 토착세력이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이게 원래가 서울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청주 토착세력 입장에서는 서울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이 와서 서다건건 시비를 걸고 이게 기분이 좋으리가 없죠 이런 참극이 벌어지자 청주 출신으로서 현재 개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들도 언제 낙향할지 모르는 터에 남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따라서 결사대를 조직하여 청주 토착세력을 응징하러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 군사를 이끌고 내려간 한경래가 그 결사대인가 하는 자들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쯤 또 한 바탕 죽고 죽이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을 터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청주에 연고를 둔 자들 중에서 사태를 수습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도대체 청주의 사심관으로 파견한 경대승과 박순필은 무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기록에 의하면 군사를 이끌고 내려간 장군 한경래는 고을 사람들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박순필과 경대승이 청주의 사심관으로 파견됐다고 했는데요 우선 사심관이 어떤 직책인지 카토릭대 최홍석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경대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경대승이 청주지역의 사심관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심관은 지방관을 도와서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부세를 수치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청주지역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니까 경대승이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했었고 사료적으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종은 사심관으로 청주에 파견했던 박순필과 경대승에게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마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파면합니다 바로 이 경대승이란 인물의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는 후속 기사가 없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당시 고려 조정을 쥐락펴락했던 정중부와 그의 아들 정균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고려사절에 수록되어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상장군 아리 큰일 났습니다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우리 집 돌쇠가 잡혀갔습니다요 무어라 감히 내가 부리는 종놈을 어떤 자가 잡아갔다는 말이냐 돌쇠가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겼다 하여 잡아갔사오는데 지금 중승 송조 나리와 의사 진광인 나리가 우리 돌쇠를 묶어놓고 문초를 하고 있사옵니다 무어라 이런 무례한 자들이 있나 내 당장에 그 두놈의 목을 잘라놓고 말 것인지라 아버지 아버지 아니 되옵니다 법을 어겨서 문초를 하고 있는 자들을 죽이면 이 문제가 사람들이 입길에 오르내리게 될까 염려되옵니다 알겠다 내 그 자들의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이대로 넘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정중부는 구강인 명종에게 자신의 종을 문초했던 송조와 진광인에게 벌을 내리도록 청합니다 명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정중부가 분한 마음을 시원스럽게 풀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송조의 관직을 파멸시키고 진광인을 공부원회랑으로 좌천시켰다 이번엔 정중부의 아들 정균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대왕 이제 그만 편전에 나가서 정사를 살피세요 괜찮습니다 태우전하 힘드시더라도 당약을 제때 드시고 기운을 차려서 일어나셔야지요 에미는 살만큼 살았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저것은 태우전하의 별궁에서 나는 소린데 여보라 그만두세요 정중부 상장군의 아들 좌승선 정균이 집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태우전하의 별궁을 왜 정균이 수리를 그 별궁 일부가 불에 타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정균이가 오더니 자기가 개인 집으로 쓰겠다며 팔라고 하길래 그냥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일이로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태우전하께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계시는 걸 뻔히 아는 자가 일백보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시끄럽게 공사를 하더니 어쩌시려고요 나는 괜찮으니 가만두세요 지금 이 나라는 그들 부자의 세상 아닙니까 결국 명종은 정균이 꺼려할 것이 염려돼서 공사를 중지시키지 못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왕으로서의 명종의 처지가 참 딱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기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 본다든지 왕권을 조금 더 안정시켜 본다든지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허수아비처럼 몰랐지만 왕이 되고는 아무래도 달라지는 건데 그러나 이게 상황은 지금 실제 상황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명종 스스로도 자기 측근을 좀 이렇게 관리 임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합니다 그러나 무인 직군층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무인 핵심 세력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 계속 아마 끝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끝까지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근데 특히 정중부 정권에 대해서는 명종 입장에서 아주 쓰다 달라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단 말이죠 이른바 정중부 정권에서 정중부 부자 말고도 또 한 명의 실력자가 있었죠 바로 정중부의 사위인 송유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송유인이 한 하금부관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 추밀원사 문극겸에게 찾아갑니다 당시 문극겸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송공 공은 나라의 대신으로서 이런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집정관의 집을 찾아다니다니 대왕 폐하를 보좌하는 신하로서 그 신망의 어그러짐이 크다 할 것이오 그 말은 내 못 들은 것으로 하겠나이다 문극겸으로부터 제대로 면박을 당한 송유인은 엉뚱하게도 문극겸이 임금을 호종하지 않았다 하여 즉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지 않은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하여 그를 파면하도록 왕에게 탄핵 상소를 합니다 명종은 한운수 없이 송유인의 집에 몰래 사람을 보내서 문극겸이 상중임으로 호종하지 않은 것을 벌할 수 없으니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송유인은 수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집 거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문극겸이 명종을 찾아갑니다 대왕 폐하 만일 송유인의 주청을 폐하께서 윤화하지 않으신다면 신들에게 오히려 헤아릴 수 없는 환난이 닥칠 것이옵니다 대왕 폐하의 하회와 같은 은혜는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온이 그의 주청대로 신을 파면하시든지 좌천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운수 없이 문극겸을 정이품의 상서좌보기하로 좌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푼 줄 모르고 위세를 떨치던 정중부와 정균 그리고 송유인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명종 9년에 해당하는 서기 1179년 9월 견용, 즉 임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위하는 친위군사인 허승에게 비밀리의 거사 계획을 알리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5살 때 교위에 보직되었다가 승진을 거듭하여 20대 중반에 벌써 장군이 된 바 있었으나 청주사건대 사심관으로 파견됐다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하여 파면되었던 경대승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내가 아주 흉악한 무리들을 처치하려고 하는데 허승 네가 기꺼이 내 말을 들어준다면 틀림없이 일이 성사될 것이다 흉악한 무리라면 누구를 우리 조정의 흉악한 무리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냐 정중부와 그 족당이다 예? 정중부 상장군을 정말입니까? 왜? 겁이 나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장군께서 결심이 섰다면 소위는 따르겠습니다 좋다 오늘 밤 대골에서 열리고 있는 장경회가 끝날 것인데 그 법회가 끝나면 야간 숙일하는 군사들이 필시 피로에 지쳐서 잠이 들 것이다 내가 결사대원 30여명을 화의문 밖에 미리 매복해두고 있을 테니까 허승 네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정균을 죽인 다음 휘파람을 불어 신호를 하면 내가 매복조를 출동시켜서 안으로 진입할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자! 모두 궁궐담을 넘어 들어가서 정균의 부하들을 비롯하여 정중부 부재를 추정하는 이 땅을 모조리 소탕하라 가자! 경대승이 결사대원을 인솔하고 왕궁의 담을 넘어 들어가 대장군 이경백과 문공여를 죽이고 그 외에도 사람을 보는 대로 죽이니 궁중에 일대 소란이 일었고 그 바람에 왕이 몹시 놀랐다 경대승이 왕의 침전밖에 이르러 큰소리로 외쳤다 대왕 폐하! 저희들이 국가를 보위하려는 것이니 놀라지 마시옵소서 왕이 왕궁문으로 나와 경대승을 불러들여 진이 술을 주고 위로하였다 경대승이 왕에게 청하였다 대왕 폐하! 흉적 정중부와 송유인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체포할 것이없니다 금군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한편 정중부 등은 사변일 발생하여 아들 정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도망을 쳐서 민가에 숨어 있었는데 출동한 금군에게 모조리 잡혀 죽었다 그들의 머리를 베어서 저잣거리에 효시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정중부와 그 족당은 살해되고 이제 권력은 26살의 젊은 무인인 경대승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대승이 거사를 결심하면서 내건 명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사 저료와 열전편 경대승전에 올라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대승은 일찍이 정중부가 독판치는 행동을 분하게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생각했으나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이 두려워 틈을 내지 못하였다 마침 그때 아들 정균이 공주에게 장가를 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므로 왕의 걱정이 컸다 그리하여 경대승은 정중부를 죽이기로 마음을 굳혔다 또한 송유인이 문극겸 등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자 크게 인심을 잃었으며 조정의 관리들도 그를 못마땅히 여겼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공주에게 장가를 들려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자 왕이 크게 걱정하였고 그것이 바로 경대승으로 하여금 칼을 빼들게 만들었다는 대목입니다 최홍석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통원에 의해서 지위가 강화되는 부분을 감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의 빌미를 삼는 것이죠 이를테면 당시 무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문벌사의 전통에서 본다면 그들의 어떤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한미연 가분 출신이 왕실과 통원하는 부분은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정중부의 아들 정준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중부는 임금을 인척으로 두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판에 왕실과 사돈관계를 맺어버리면 정중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고위 무신들로서는 참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경대승의 아버지는 고위 무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경진이었습니다 관등이 정의 품인 중서시랑 평장사였으니 중방의 일원으로서 국사를 논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유창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공주와 결혼해서 왕실과 결합하면 그 권력의 향방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권력체제에서 결국 정중부가 독단적인 권력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입장에서는 이제는 같이 집단적이지만 정중부가 대표적인 존재인데 그 아들까지 딱 전면에 나서가지고 어? 지들이 이제 다 해먹어? 어?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이제 소외되기 시작해?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고 야 해도 좀 너무하지 않는다 경진? 아들놈 경대승이 똑똑한데 말이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군들이라는 아주 강력한 집단 군사집단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중앙에서는 지금 가장 강력한 집단이죠 그리고 가장 행동이 빠를 수 있는 집단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정중부가 왕실과 혼맥을 맺으려고 하자 경대승의 아버지 경진을 비롯한 상층 무인 집단에서 정중부의 권력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경진으로 하여금 거사를 일으키게 했거나 최소한 경진이 정중부와 그 족당을 도모하는 것을 묵인이라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인이 무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데다 왕실의 인척이라는 명예까지 거머쥐게 되면 독단으로 나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고려조정의 권력은 경대승이라는 젊은 무인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럼 경대승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지 탐색해 보기로 할까요? 정변이 마무리되자 명종이 그 주역인 경대승을 부릅니다 짐이 경대승 장군에게 예전 정균이 맡고 있던 승선의 직임을 제수하고자 하는데 의향이 어떠한가? 대왕 폐하 신은 그를 잘 알지 못하니 승선벼슬은 감히 바라는 바가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그 승선의 벼슬을 이부시랑 오광척에게 맡기면 어떠하겠는가? 승선은 왕명을 출랍하는 직책이니 선비가 아니면 아니 될 것이옵니다 오광척이 그를 조금 안다하나 그자 역시 무신이니 아마 정균과 비슷할 것이옵니다 명종이 경대승에게 왕명을 출랍하는 승선의 직책을 권하자 경대승은 자신은 그를 잘 모른다면서 사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명종이 그 자리에 오광척이라는 인물을 안치겠다며 경대승의 의중을 묻자 경대승은 그 역시 안 된다고 퇴짜를 놓습니다 임금이 권하는 직책을 사양함으로써 겸양지덕을 발휘한 듯 보이지만 임금이 염두에 두고 임명하라는 인물에 대한 결제를 거부하는 권리 행사를 한 셈이죠 그런데 경대승이 오광척의 승선직 임명을 반대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대승의 족형인 장군 손석은 평소부터 오광척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경대승을 구슬려서 오광척을 죽이고 그 일당인 장군 김광영, 석화, 슴련, 중랑장 송득수, 기세정 등 대신 네 명을 잡아들였다 이렇게 한바탕 피해 숙청을 단행함으로써 모름직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나자 조정의 관리들이 눈도장을 찍을 겸 대골로 몰려와서 축하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경대승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나에게 축하한다고 하였소 나는 축하받을 처지가 아니오 임금을 죽인 자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축하는 무슨 축하인가 임금을 죽인 자가 누구일까요 모신난 당시 경주로 직접 내려가서 의종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은 이의민이었습니다 경대승이 공개적으로 이의민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으니 이의민으로서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대승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단지 이의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난 때 의종이 죽었기 때문에 무신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명종으로서도 무신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경대승 자신은 무신난 때 겨우 17살이었기 때문에 의종을 시해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겠죠 고려사 세가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경대승은 항상 무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붕괴하여 복고의 뜻이 있었으므로 문관들이 그를 중하게 여겼다 경대승 자신 역시 무신이면서 문관들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경대승이 품었다는 복고의 뜻은 물론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일진데 옛날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전남대 김당택 교수는 논문 무신 정권의 성립과 변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문신들이 왜 경대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겠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이다 경대승이 품었다는 복고의 뜻은 무신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대승이 복고의 뜻을 품었다는 표현에는 과장이 섞여 있다 경대승 자신이 복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신들이 그를 그렇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홍석 교수와 유창규 교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승이 경우에는 다른 무신 집권자들보다 우월한 가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또 그가 복고를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문신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 기반과 함께 무신들 당열을 동원해서 거사에 성공을 하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방이 협조했다는 증거는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집권 후에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로 유지되는 걸로 봐갖고는 중방의 무신들이 아마 거살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고라는 것을 얘기할 때 경대승이는 결국 의정시해까지 같이 언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시해 한 사람들 또 문제가 되면 결국은 정중부도 문제가 물러나 있었지만 결국 거기에 다 해당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 아버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복고라는 것은 의정시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무신난 전 단계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정중부 초기처럼 상위 무민들이 집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해서 그래서 어떤 기족장치처럼 무신 기족장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체제 거기에 문신들도 참여하고 이 정도를 얘기했지 않겠나 싶지 이게 무인 끝나고 다시 문벌기 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경대승이 복고를 내세워서 문신들의 지지를 끌어냈기 때문에 거살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채용석 교수의 견해가 그러하고 유창규 교수는 설령 경대승이 복고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무신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중부 정권 초기처럼 상위급 무인들이 협의해서 정사를 이끌던 식으로 돌아가자는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만일 무신난 이전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것이라면 무신난에 동참했던 자기 아버지 경진마저 부정해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최고 실권자가 되었으니 경대승에게 거칠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관들 가운데 서 어떤 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정중부 시중께서 우리 무신들의 최고 선참으로써 대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문관을 억눌렀어 여러 해 동안 쌓였던 우리들의 분을 풀게 해준 그 공로가 막대하거늘 경대승이 그를 죽이고 또한 하루아침에 대신 네 명을 죽여버렸으니 그렇다면 경대승은 누가 죽일 것인가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경대승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그가 마련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경대승은 두려워하여 사사 백수십 명을 모집하여 집안에 두고 불의의 사변에 대비케 하였다 그리고 이를 도방이라 불렀으며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주고 주야 교대로 일직과 숙직을 하게 하였고 혹은 경대승 자신도 그들과 한 이불 속에 자면서 성의를 보였다 경대승은 관직을 사직하고 집에 있었으나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궐로 나가 결정을 하였다 여기서 경대승이 백수십 명의 사산을 모집하였다 했는데 죽을 사자의 선비 사자의 이 사산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결사대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경대승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정중부를 제거하면서 등장을 한 셈이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명분을 가지고 등장을 했더라도 경대승은 언제 누구로부터 자기가 위협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나이도 참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사람들이 필요한데 단순히 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문객이니 뭐 이러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는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진짜 보호할 수 있고 나의 행동집단이 될 수 있는 이런 집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단순한 어떤 사람 인적 구성이 아니라 어떤 기부로 이렇게 편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급 무인들을 정치 전면에 내세워 정치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도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하급 무인들과 함께 지내므로써 그들의 지지도 함께 얻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위급 무인들이 등장해서 있고 그 뒤에 경제성이 딱 도달하고 있고 정례인은 그런 시스템에서 하급 무인들이 상당히 소외됐는데 이제 경제성은 하급물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면 두 집단을 동시에 다 아우르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급 무인들에 대해서 나는 니들로 동급이다 니들은 나이에서 목숨 바쳐주고 나는 니들을 최대한 보상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성적으로 아주 강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급 무인들도 봤을 때 야 경제성은 그래도 나이도 젊어서 이렇게 엎어버렸는데 우리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야 무인이야 원래 무인 중에서는 가게도 좋고 이런 집안이었지만 말이야 우리들하고 같이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이전의 집권자들인 이의방이나 정중부 등은 사적인 인연으로 연결된 족당을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삼았는데 경제성의 경우는 도방이라는 공개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권력 유지의 방패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은 이제 무신 정변의 주역이었던 정중부를 제거하고 이렇게 집권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반 우신들 사이에서는 무신 정변을 일으켜서 무인 시대를 만들어준 정중부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 경제성에게 굉장히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 때문에 이 경제성은 자기의 신변보호에 힘쓰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사병조직을 육성을 하고 그 바로 그 사병조직이 도방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성은 정중부와 송유인을 제거한 뒤부터 항상 마음이 불안한 나머지 몇 명의 문객을 날마다 거리로 내보내서 유언별을 탐문하게 한 다음에 뭐하라? 어떤 자가 그 따위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껄이고 다닌단 말이냐 내가 직접 문추할 것이니 그 자들을 당장 잡아다 옥에 가두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빈번하게 옥사를 만들어 가혹한 형벌을 가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가 이번에 체포하여 옥에 가둔 자들이 누군지 아는가 예 근래 들어 서울 여기저기에서 도둑이 덜 깔린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서 붙잡았는데 그 자들이 경망스럽게도 나리의 도방을 사칭하기에 엄벌에 처하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들은 도방을 사칭한 게 아니라 우리 도방원들이 맞다 당장 풀어주도록 하라 예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경대승의 친위 사조직인 도방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휩쓸고 다니면서 공공연히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경대승 휘하에 뭉객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양가집 자제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여 체포당했으나 경대승이 나서서 무죄 방면하게 했다는 기사도 실려있습니다 한편 경대승과 함께 정중부 일족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무사들로서 허승과 김광립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자자자 내가 장구를 칠 터이니 태자께서는 장구 소리에 맞춰서 잠을 주무십시오 으하하하하하 허승은 공을 세운 것만 믿고 태자에게 친근한 척 시중하면서 태자궁 후면 벽 쪽에 누워 잠을 자고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치는 등 방양무인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경대승이 그를 꺼리게 되었다 경대승은 어느 날 허승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 어 장군님 소인이 왔습니다요 장군님과 함께 정균을 죽이던 그날 밤을 소인이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하하하 소인이 그때처럼 휘파람을 한번 불어들일 터이니 경고망동하지 말라 해거늘 하승이 이놈 예! 경대승은 김광림 역시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오는 도중에 만나 선자리에서 살해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의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병마사로서 북방에 나가서 국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장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더니 내가 기뻐할 일이 뭐 있단 말이냐 개경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경대승이 죽었다 옵니다 뭐라? 그게 정말이더냐 예 장군 어떤 사람이 경대승을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 내가 경대승을 죽이려다가 아직 죽이지 못하였는데 과연 이 일을 누가 꾸몄단 말이냐 누군지는 모르나 나보다 손이 빠르구나 하하하하 아마도 경대승이 허승등을 죽였다는 얘기가 이유민에게 잘못 전해졌던 고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민이 했던 말이 고스란히 경대승의 귀에 흘러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뭐라? 이유민 그자가 그런 망발을 했단 말이냐 으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되자 겁이 난 이의민은 병을 핑계대고 사직한 뒤에 고향인 경주로 내려가 버립니다 경주로 내려간 이의민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경대승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데 열전편 이의민전에 올라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의민은 크게 겁이 나서 자기 집에 용사를 모아두고 경비를 하게 하였으며 경대승과 도방 사람들이 제각기 꺼리는 자를 가차없이 살해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더욱 겁이 나서 자기 집 문전 골목 밖에다 대문을 세우고 밤이면 경비를 하게 하였다 이것을 염문이라 했는데 나중에 서울의 방리마다 모두 이를 모방하여 문을 세웠다 염문, 즉 마을 여기에 문을 세우는 풍습이 바로 이의민 때부터 비롯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의민은 문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전투나 전공을 통해서 이의민에 상당한 지위가 올라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한 가장 힘을 갖고 지금 행동할 수 있는 나이대인 경대승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집결되어 있는 결사대 얘들은 진짜 무서운 적들입니다 이거 자기 수화에 물론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이나 측근들을 데리고는 있었겠지만 이 도방을 갖고 있는 그 결사대를 가지고 있는 이 경대승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의민도 자기 사적 집단을 형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사적 집단은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 집단은 그런데 이 개인적 집단을 정리의 다른 무인 집권자들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저직화하지 못했는데 경대승이 저중화해버렸어요 경대승의 도방처럼 드러내놓고 자기 조직을 갖출 수는 없었겠지만 최소한의 방어대책은 세워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마을을 자신의 구역으로 선포하고 방어에 들어간 것이 바로 여문이라는 상징으로 사서에 올라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경대승은 언젠가 화근이 될지도 모르는 이의민을 왜 살려두었을까요? 경대승이 복고의 의지를 펴갖고 강력한 어떤 정적숙청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조정에는 여전히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의 권력이라는 것이 강구하게 남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대승이 과연 어느 정도로 그렇게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이를테면 경대승이 그렇게 강력한 도방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신변의 우려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정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무신정변 이후에 그런 권력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고 경대승은 1170년의 무신난 때 의종을 직접 살해함으로써 무신정권 시대를 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인물이고 아직도 무신의 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터에 무신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의미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기 1180년 2월 명종이 총회하던 명춘이란 국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종은 임금의 채통도 잊은 채 서럽게 소리내어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사람은 태후, 즉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정이 깊어 서러움이 폭받쳐도 그렇지 울음소리가 장군들이 있는 중반까지 들리게 해서는 안이 될 것이요 자주 가세요 항상 내 곁에 있던 다섯 명의 국녀들 중에서 순주와 명춘이를 각별히 총회했는데 작년에 순주가 죽더니 명춘이 마저 침의 곁을 떠나버리니 어찌 살란 말입니까 명종은 오열을 그치지 못하였고 드디어 친히 도망시를 지어 읊었다고 돼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라는 의미의 그 도망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어서 고려사에는 이 무렵 명종의 심사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왕은 본래 기질이 나약한데다 여러 변란을 당했던 까닭에 걸핏하면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일체 중요한 국사는 일일이 대신들의 견제를 받았다 심지어는 음악이나 여색에 관한 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다가 반역신하들이 처단된 뒤에는 비로소 여색의 정신을 팔게 되었다 여기서는 정중부와 그 족당이 제거된 것을 반역신하들이 처단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중부 정권 때보다는 경대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명종이 모처럼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다는 얘기일까요? 결국 정중부 제거가 되어버리고 보니까 경대승이 전면에 등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세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복고 얘기를 해요 물론 복고 얘기를 하면서 의종 시에 대한 이유방의 책임 이런 것들을 묻지만 결국은 10년쯤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결국은 이 왕권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경대승 스스로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경대승은 나름대로 차재라는 것 차재의 질서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된다 흐름장에서 복고 얘기를 했고 그런 입장에서 명종도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한숨을 물론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좀 되지 않았겠나 고려사 저류 명종 10년 11월 기사를 넘기다 보면 당대 권력을 거머쥔 무신들의 문신들에 대한 생각이나 혹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달에 궁궐의 강안전이라는 건물이 중공되었는데 거기 세운 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물론 문의 이름을 짓고 문에다 내걸 편액 즉 현판을 쓰고 하는 일이야 학문이 깊은 문신들이 맡았겠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장군들이 모여서 군사관계 일들을 의논하던 중방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저기 강안전 출입문에 현판을 써서 달 모양인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이름이 무엇인데 그리 놀라시오 내가 글자를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문신들이 그 문의 이름을 가만있자 여기다 줘갖고 왔는데 아 맞아요 향할 향자에 복복자를 써서 향복이라고 지어서 지금 부스로 글자를 쓰고 있어요 아니 향복이면 복을 향한다 이런 뜻이니 좋은 이름 아니오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오 향복 향복 한번 해보시오 항복하고 발음이 비슷하지 않소 그 자들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소 그런 현판을 내걸어서 문신들이 우리 무신들을 항복하게 만들자 그런 저희를 가지고 다 맡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장 쫓아가서 이름을 바꾸라고 합시다 아니 대왕께 주청을 올려서 바꾸도록 어명을 내리라 하십시다 이렇게 되자 명종은 평장사 민영모에게 명을 내려서 그 이름을 고치게 하였는데 이번에 지은 이름은 길령자에 경사롤 희자로 된 영희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놓고 또 한 번 무인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글자인 희자는 복을 뜻하는 글자니까 좋은 뜻이면 분명한데 그 첫 글자인 길령자는 그냥 길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글자의 뜻이 흉한 것인지 글한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뭔가 수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우리 무인들이 정사를 논하는 중방 가까이 했으니까 우리 무인들이 이름을 지어서 대왕 폐하께 주청을 올립시다 그러면 아까 그 영희라는 말 중에서 희자는 복이나 경사를 뜻하는 좋은 글자니까 살리기로 하고 우리 중방에 무거울 중자를 앞에 붙여서 중이라고 세계에서 달도록 대왕 폐하께 주청을 올립시다 그게 좋겠어 그렇게 정하면 우리 무인들이 드나드는 중방에 복이 온다 중방에 경사가 생긴다 그런 뜻이니 좋고 말고요 그러자 무신들의 주청을 받은 명종은 별수 없이 받아들여서 그 문에는 중희라는 이름에 편액이 걸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용석 유창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무대립을 이용해서 무신들의 결집을 유도함으로 해서 무신 정권의 안정을 그런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보당과 조희총의 반무신 항쟁을 경험한 바가 있고 또 그 뒤에도 명종 6년인가요 하급 문신 산직자들이 의종 시해범이 고관이 된 것을 선토한다고 하면서 명학소의 농민군과 그렇게 연합하려고 시도한 사실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무신 항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려해서 문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무인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전복을 해서 체제를 변화시켜서 무인들이 직권을 했지만 무인들을 위한 기구를 편상 물론 중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방을 통해서는 있지만 기구를 편상하거나 그동안에 통치체제의 다른 기구들을 완전히 개편하고 그래서 무인 중심으로 가는 이런 행정적 법적인 보장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인들 스스로의 내부적 갈등 그리고 문신들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죠 특히 이제 상급 무인 하급 무인들과 이런 관계들 문신들은 스스로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에 문신들의 동향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무인 정권의 집권층들한테는 관심사였고 무신들의 문신에 대한 견제심리를 나타내는 기사란 얘기인데 문신들에 대한 무신들의 열등감의 발로가 아닐까요 걸핏하면 정적을 거침없이 학살하는 등 무소불위의 무력을 휘두르는 무신들이지만 문신들이 써놓은 글자 하나에 혹시 자신들은 알 수 없는 수상적인 의미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소동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경대승 정권이 들어서도 이전에 정중부 정권이나 이의방 정권대처럼 뇌물이 횡행하고 엽관운동 즉 매관 매직이 난무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횡포를 일삼는 폐습은 여전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왕이 참지정사 최충렬로 하여금 서경에 가서 팔관회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개경으로 돌아올 때에는 많은 뇌물을 받아서 짐을 실은 술에 서른 양이 줄을 지어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공이라는 자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물건을 살 때 값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뗄나무 채소 과일에 이르기까지 늘 그렇게 수중에 넣었다 판사람이 혹 쫓아가서 값을 달라고 하면 번번이 구타와 욕설을 당하게 되므로 민간에서 매우 괴롭게 여겼다 그 외에도 죄를 지은 사람을 뇌물을 주고 빼내는 등 뇌물을 주면 안 되는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관리들끼리 서로 무고하는 악습도 여전했습니다 대왕패야 역모를 고변하는 자를 데리고 왔사옵니다 무어라 하였소 누가 역모를 꾸몄고 또 누가 그 역모를 고변하였다는 말이오 어떤 사내가 한밤중에 수창궁의 창문에다가 익명으로 된 문서를 던지고 도망가는 것을 순검관이 붙잡았사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사옵니다 어디 봅시다 형부시랑 이준창의 형제가 반역을 꾀한다는 내용이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당장에 이준창 형제를 체포하도록 어명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뭐 그리하시오 이때 왕은 성질이 유순하고 나약하여 나란일이 모두 여러 장군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왕은 오직 그들의 요구에 머리만 끄덕여 줄 뿐이었다 드디어 여러 장수들이 중방에서 의논하여 이준창 등을 죽이려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대장군 정방울을 불러 꾸짖었다 그동안 이준창 이준창이란 자도 잘못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사 말미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준창이 그 사내의 밭을 빼앗았으므로 그가 원한을 품고 그처럼 익명으로 무고를 한 것이었다. 명종 13년 7월, 26세 나이로 정변을 일으켜 정중부와 그 족당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거머쥐었던 경대승이 30살의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고려사에는 경대승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호련이 정중부가 칼을 잡고 큰 소리로 꾸짖는 꿈을 꾸고서 병을 얻어서 결국 죽었는데 향년 30세였다. 경대승이 만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면 그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서의 기록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정중부가 등장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호통을 치는 꿈을 꾼 다음에 병을 얻어 죽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유추해 볼 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났고 그러다 죽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했을 때 무신들 가운데서 정중부를 위해서 경대승을 토벌해야 된다고 공공하게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는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대 세력들의 위협을 의식해서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조직을 만들어서 그들과 침식을 갖추기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그가 복고를 직권명분으로 삼고 공포정치를 행하면서 명종과 틈이 생겼었고 또 자기의 신복들을 의심해서 숙청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과정에서 신변 위협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때문에 건강을 해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1편 26살의 경대승 정중부를 무너뜨리다 이상나 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